오늘은 신제품 공룡메카드 컬러룩 색칠놀이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지게 색칠하고 바람을 불어넣은 입체 타이니 소어로 신나게 놀아야 되어있네요. 자 그러면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렇게 색칠하고 바람을 불어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게 입체 타이니 소어 아까 말했죠. 티라노와 트리케라 이렇게 두 종류가 들어있구요. 그 다음에 이 게임판이에요. 보드게임. 보드게임 아시죠 여러분? 보드게임 할 수 있는 보드게임판과 또 말, 또 이렇게 카드들, 타이니 소어 카드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연을 할까요? 이거 색칠. 간단하게 음영을 뭐 색, 색 분할을 넣고 하지 않고 그냥 티라노는 초록색으로 다 칠하고 티라트리케라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다 칠해 볼게요. 자 일단 이것부터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같이 들어있던 빨대를 이용해서 불어 볼게요. 그럼 위치감이 살아나겠죠? 자 이렇게 따로따로 한 개씩 들어있는데 자 어디로 여기에 놓고 바람을 불어넣으면 될 거예요. 잘 안 들리니? 자 이렇게 꼭 끼워놔, 끼워놔. 어 됐어요. 자 바람을 불어 나오니까 티라노와 트리케라가 입체로 이렇게 살아났고요. 그 다음 이제 티라노 바람 불어넣어 줄게요. 여기 넣는 게 좀 빡빡하네요. 자 이렇게 놓고 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티라노는 불쌍하게 해. 이렇게 해서 입체로 티라노와 트리케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드게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보드게임을 위한 말과 카드들 준비해 볼게요. 이제 보드게임을 위한 말과 카드들 준비해 볼게요. 자 캐릭터 마일드, 그리고 캡처카 마일드, 그리고 주사위도 만들어 봤고요. 여기 스페셜 카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데이노스쿠스, 모노로프사우루스, 드라코렉스, 파라사우롤루프스, 미크로랍토르, 옵태모사우루스, 사스파사우루스, 암모나이트, 크로노사우루스, 푸테라노돈,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 아르마딜로스쿠스, 브라키오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카르노타우루스, 딜로포타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팔키케팔로사우루스, 투판닥틸로스, 티라노사우루스, 사이카니아, 테리지노사우루스, 람베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까지 자 이렇게 다 준비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보드게임 한번 해 볼게요. 맥카드 놀이판 나와 있어요. 아이템 속에 스페셜 카드, 스페셜 카드를 뽑아 미션을 수행하세요. 지름길, 티라를 따라 빠른 길로 가세요. 암모나이트 여성, 물고기 여성, 미니게임, 스페셜 카드, 가위바위보, 디지노펄온, 스페셜 카드를 나눠가지고 보드게임 외에 스페셜 카드를 보시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드게임의 방법은 1, 마음에 드는 말을 골라 출발에 세우세요 돼 있죠. 그럼 저는 두 명을 제가 시연할게요. 번갈아 가면서. 나용찬하고 초신비로 할게요. 자 출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숫자만큼 이동하고요. 놀이판에 적힌 대로 움직이면 되고 도착에 먼저 오는 사람이 승리를 한대요. 자 그러면 스페셜 카드, 스페셜 카드를 잘 섞어서 이렇게 뒤집어 놓을게요. 뒤집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주사위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찬이부터 할까요? 초신빌부터 할까요? 자 그럼 초신비부터 출발하는 걸로 할게요. 자 초신비 갑니다. 자 2. 아참 여기서 오늘의 댓글. 오늘 승자가 나용찬이 될까요? 초신비가 될까요? 끝까지 잘 보시고 댓글로 오늘 우승한 캐릭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가 나왔어요 초신비. 오 주사위 한 번 더 던지기. 아 여기 잠깐만요. 여기에 뒤집어 놓으라고 돼 있네요. 스페셜 카드. 자 2가 나왔어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찬이 할게요. 용찬이 2. 하나 둘. 용찬이도 한 번 더. 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스페셜 카드가 나왔어요. 뭐가 나올까요? 잠깐만요. 짠. 한 명을 세 칸 앞으로 보내세요. 그러면 둘밖에 없으니까 초신비를 세 칸 앞으로. 하나 둘 셋. 오 지름길이에요. 슝. 와 초신비가 좋게 나왔어요. 스페셜 카드가. 나용찬에게 유리한 게 아니고 초신비에게 유리하게 나와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신비 한 번 더 해줘. 초신비 할 차례죠. 둘. 자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나요. 이 쪽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나용찬. 나용찬 3. 하나 둘 셋. 지금으로서는 초신비가 이길 것 같아요. 초신비 2.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나용찬 2. 하나 둘. 자 초신비대로 우승할까요. 자 초신비 2. 계속 2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나용찬. 나용찬도 2. 하나 둘. 그 다음에 이제 초신비 얼마 안 남았어요. 자 볼까요. 2. 계속 2가 나와요. 하나 둘.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용찬 합니다. 나용찬 2. 둘. 그 다음에 왜 자꾸 2가 나오죠. 초신비 해 볼게요. 초신비 해. 또 2. 자꾸 2가 나오네요. 왜 그러죠. 자 도착해서 초신비가 이겼어요. 근데 너무 자꾸 2가 나와가지고. 또 던져볼까요. 1. 제가 너무 낮게 던져서 2가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래를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의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그러면 한번 살펴보기라도 할게요. 어 이게 보시면 화산이 폭발해서 한번 쉬기 칸도 있고요. 칼로비스 타고 가자. 앞으로 3칸 이동할 수가 있고. 가방을 놓고서 뒤로 2칸. 스페셜 카드. 말이 깨져서 한번 쉬기 한번 더 던지기. 타인의 수업. 발견 앞으로 5칸 이동.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어 이렇게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어 여러분도 친구분들 한 4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시험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제품 공룡 맥카드. 컬러론 색칠 놀이에 대해서 리뷰는 시험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 청북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